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. 최초로 물 건너온 엄마가 찾아오셨습니다. 프랑스에서 물 건너온 올리벼라고 합니다. 룰룰루 산남의 엄마입니다. 프렌치 스타일 육아랑 주말에는 혼자서 일어나고. 혼자? 대박이다. 엄마 너무 이뻐한다. 저렇게 하면 다섯도 가능하겠는데? 파이팅! 스몬슛! 프랑스에서 좋아하거든요. 프랑스에서 많이 하잖아요. 예이! 다 못 써. 프랑스식 전통리죠? 좋다 좋다. 새해 손을 가져주자. 라일라 너 신기하지 뭐야? 선생님, 라일라 아세요? 내가 용돈 챙기겠지? 방금 안 돼. 방금 안 돼. 우리 오늘은 해피니웨어 파티 왔고요. 안녕. 너무 반갑지. 어? 누나 티가 난다. 누나 티가. 엄청 챙겨주네, 라일라가. 잘 노네.